아시죠? 우리 어디나가는지 울거죠? 네! 27일 공짜 티켓은 없으니까 알아서 알바를 해서 오시든 오시기만 하시면 오늘만큼 즐겁게 열심히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FF가 날아갈 정도로 뛰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템포와 상관없이 그냥 막 뛰어 놓으시면 돼요 아직 공연이 두 팀이나 남아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공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 지켜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엑시즈와 옐로우몬스터즈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서 오늘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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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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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